원경제TV 대박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몰아치는 태풍의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오늘은 빅비즈니스원에 대하여 회원님들과 비즈니스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IMA는 독립적인 마케팅 사업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빅비즈니스원 에코시스템의 IMA 사업자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영자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여 서로의 목적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경영해 나갈 때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IMA 한 사람 한 사람은 경영자 마인드를 가질 때 원에코시스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뚜렷이 구분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각 개인의 의식 구조입니다. 종업원의 의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IMA 회원들은 경영자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인드 리셋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 에코시스템 네트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IMA 회원들은 독립적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면 모든 문제가 내 마음에서 정리가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이 빅비즈니스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원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경영자로서 원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디지털 머니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딜스웨이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운영위원들의 투명한 평가회를 모든 회원들에게 공유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원경제 TV 대박뉴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곤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집중하여 모든 IMA 회원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뉴스레터와 본사 CEO 경영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뉴스레터와 CM을 통해서 나오는 공식 밴드 내용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정보는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보다 앞서 가거나 회사 정책에 반하는 정보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8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탔습니다. 배의 선장은 CEO이며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력으로 빅비즈니스 원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원으로 탄생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 지지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성숙한 원에코 시스템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IMA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MA 회원 여러분 그리고 IMA 회원 여러분 그리고